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ncs 건축 목공 시공의 구조물 제작 설치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ncs 홈페이지 www.ncs.go.kr 에 들어가시면 보기와 같이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자 ncs 국가 지문의 표준 자 ncs 및 학습모듈 검색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총 자 17개에 대한 자 사업관리부터 총 24개네요 농립업까지 이렇게 큰 대분류가 나옵니다 우리 열네번째 건설이구요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cs 학습모듈 검색 들어가셔서 자 건설 자 건축 그 다음에 건축 시공 자 14 03 02 01 입니다 건축 목공 시공 한번 볼까요 트레일 블레이저 트레일 블레이저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건축 건설 이죠 그 다음에 건축의 그 다음에 시공 건축 시공 그 다음에 목공에 대한 일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건축물 건축 목숨의 구조물 제작 설치입니다 자 수준이 4 라는 것은 제일 낮은 일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수준은 점점 올라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전문대학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ncs 학습 모듈 이 능력 단위별로 어떤 모듈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러한 능력 단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축 목공 시공 건축 목공 시공의 구조물 제작 설치 이 부분입니다 미리 보기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능력 단위 한번 알아볼게요 구조물 제작 설치 이번 우리 2학기 2020년도 2학기 배울 내용입니다 능력 단위 정의 자 구조물 제작 설치란 목 구조물의 나무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형식과 종류를 파악하고 자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정밀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요 구조물을 시공하는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우는 거죠 한번 알아볼게요 자 능력 단위 요소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번째 바닥 구조물 시공하기 자 두번째 벽 구조물 시공하기 세번째 자 바닥 벽 했죠 세번째는 지붕 구조물 시공하기 바닥 벽 지붕 마지막으로 외부 구조물 시공하기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능력 단위 요소를 확인해 봤구요 자 우리 먼저 자 수행 정보 즉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닥 구조물은 바닥 구조제로 쓰이는 목재 수종을 파악하고 ks 규격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로 이루어진 우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바닥 구조에 쓰이는 목재 종류 일반적으로 구조제니까 침묵수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ks 규격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자 두번째 바닥 구조에 쓰이는 뭐 장선 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죠 널도 있고 각 부재 명칭 그리고 기본적인 단면 치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간격 최대 호영성 스팬 근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구조에 쓰이는 부재의 구조적 기능을 알고 결합 방식에 따라 가공 조절을 할 수 있다 자 목재의 결합 방식은 어떤게 있을까요 맞춤도 있을 수 있고 이음도 있을 수 있고 쪽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나무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철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가공 조립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벽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벽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목재 수정하고 ks 규격에 준한 재료를 선별할 수 있다 그리고 벽과 기둥 부재에 쓰이는 뭐 스터드 이런 것들 헤드 있죠 각 부재의 명칭 단면 치수 간격 최대 허용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지붕입니다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 구조제는 어떤 나무가 쓰여지며 ks 규격에 준한 재료 그리고 각 부재의 명칭 그리고 일반적인 단면 치수 최대 허용 경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외부 구조물도 뭐 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목재 수조 그 다음에 ks 규격에 준한 재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 능력 단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이게 대단원이다 뭐 중단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쉽게 이해할 게 하나의 단원이다 그 단원에서 배워야 할 우리가 목표다 그 다음에 그 단위 안에 우리가 작은 주제라고 하죠 주제별로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면 태도 자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구조물 제작 설치에 대한 ncs 학습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첫 시간 간단하게 구조물 제작 설치 ncs 학습 모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